제가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순위가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불안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그 불안을 잠재우고 희망을 주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또 계기는 제가 일단은 서로 통화하고 연락을 하는 30살 넘은 직장인들 그 제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일주일 전에 선생님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간절히 바랄수록 더 그 제가 바라는 것들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문자가 왔길래 제가 다시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 너가 생각하는 간절히 바란다라는 개념이 뭔 거 같니? 라고 되물었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답을 한 게 뭐냐면요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교회나 또는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거나 내가 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것에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금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며 나는 얼마나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문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집중했을 때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그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내 곁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한 건 야, 그렇다면 지금 수능 40여일 남았는데 학생들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아, 이 친구들도 많이 불안하겠네? 그럼 이 친구들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 라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던 중에 저는 저의 수강 후기를 보지 않는데 우연히 저의 수강 후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은 저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40여일 남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함이 어떤 것이고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결국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속에는 피나는 노력과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마침 그런 후기가 있었던 겁니다 작년 후기인데 저는 학생들은 후기를 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라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분명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그 친구가 올린 후기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후기를 보고 나서 제 스스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한번 제목을 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수능은 50점으로 시작을 했고 작년에 93점으로 1등급을 맞았고 꿈꾸던 교대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본다면 사실은 뭐 그렇게 점수가 오른 것 정도 빼고는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무려 10년 동안 수능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이 친구는 정말 간절히 자신의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구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29살 수험생의 외침입니다 저도 이걸 읽고 나서 이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저한테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 꼭 밥 한번 먹고 싶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저의 첫 수능이 2009년이었는데 정확히 10년 전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오래전 일인데도 스스로한테 너무 한심해서 아직도 그때 점수가 기억납니다 자, 현역 수능의 국어 원점수 50점 재수의 51점 그나마 다른 감옥을 잘 봐서 교차지원으로 공대를 갖고 졸업을 했네요 졸업을 하고 군 복무까지 마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죠 했던 게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수능이었는데 국어는 또 원점수 50점 달라지지 않았죠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 국어는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다라는 걸 입증과 입증에 보인 거죠 세 번의 수능 그리고 이제 9년 차가 된 거죠 그런데 기독하게 그대로였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올해 다시 도전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체내 선생님의 강의를 꼭 들어보라 해서 메가패스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선생님이 현장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4월쯤부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 현장 강의를 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왜 모르죠 그리고 본 6월 시험 잘 보세요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국어는 여전히 5등급이었습니다 체내 수업 들어도 안 되네요 실전이 아니니까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나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간절히 바라는 거에 기본이라는 거죠 생각으로 버티며 공부했지만 9월 시험도 원점수 63이었습니다 역시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그럼 보통 이럴 때면 채인호 비방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간절함 지금 10년째죠 이때는 6월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9월 모의고사 못 본 친구들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11월 수능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이고 우리가 국어 공부했을 때 달라지는 것은 내가 지금 늘고 있다 늘고 있다는 개념은 문학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비문학도 문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면서 내가 전체 맥락을 읽어낼 수 있다 이게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 덕분이었습니다 시험만 보면 실력 부족에 부담감까지 여러분들 더해져서 30분이 남아도 비문학 한 지문도 다 못 풀고 찍었지만 연습할 때는 같은 지문을 봐도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고 제가 반복을 강조한 이유거든요 새로운 게 보이는 게 늘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전 수업 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아 이래서 이렇게 보라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비문학 독회 숙제를 해가면 석준쌤의 많이 늘었다 점점 늘고 있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저는 늘 학생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가능성을 줍니다 45일 4.5일이 남아도 가능합니다 간절하다면 제가 다니던 독학학원 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뭐가 더 늘 거라는 생각보다 현재 실력에서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야 니가 늘겠니? 그냥 하나하나 더 맞춰 이런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목표를 이루지 없게 만듭니다 현재 보라고 했지만 저는 수능 전날까지 그리고 수능 당일에도 아침에 일어나 지금까지 수없이 봤던 기출 지문을 독해를 했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반복한 거죠 시험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글 구조가 생각났고 비문학 보기 문제도 선택지만 보고 답이 나왔고 내용은 이해 안 되지만 큰 틀이 보이니 금방 금방 찾아 풀었습니다 문학은 잘 모르겠다 싶을수록 문제에 집중하라는 조언대로 무조건 다섯 개 선지랑 다른 문제끼리 비교만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풀었습니다 저는 EBS를 작품 내용 정리를 비문학의 내용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구조 혼자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수능 성적표를 받은 원점수 93이라는 점수는 믿기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50점에서 3번의 연속 50점에서 93 1등급으로 갔네요 저도 감동입니다 9월에 63인데 수능 93 그렇다면 30점이 올랐네요 그러면 여러분 45일 남았을 때 여러분들도 30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국어는 안 오른다고 하지만 지금 이 학생이 공부한 방식 보면 반드시 여러분을 오를 수 있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최윤 선생님에게 인생을 배웠고 이번에 대학 가든 못 가든 어떤 일을 해도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끝까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했습니다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들한테 난 자신 있어 지금 나는 늘고 있거든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제 인생의 조금의 여유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히려 이 친구한테 감사하고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이때 학생이란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저는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저 역시도 10번 도전 못했을 것 같고 9월에 63이면 다른 선생님이 갈아탔을 것 같고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자신을 믿으면서 끝까지 공부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란다는 개념은 이제 뭐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것에 도전하는 과정 그 자체가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욕망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고 45일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이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2층을 통해서 여러분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꼭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